요단을 건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너라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요소와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봄 가운데 봄으로 택하여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선택과 결정의 일생입니다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이 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사람 백성이 드디어 하는 게 있어서 약속하신 땅 가난의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사람 백성이 가난의 땅을 정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고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없고 이 강을 건너는 것이 그들에게서 최선의 선택이오 결정이었습니다 축복의 새해마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에 대해서 요사 3장 5절에 이어 같이 말씀합니다 요호수하가 또 백성계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약해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음식을 내놓을 때 깨끗하게 잘 닦아 놓은 그릇에 음식을 놓고 그 음식을 식탁에 가져옵니다 그릇이 잘 씻겨져 있지 않고 제대로 깨끗하게 뒤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음식을 담을 사람이 한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늠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호수가 말합니다 내일 하늠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너희를 각자 각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스님 밖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급에서 신의 산에 이뤘을 때에 모세가 식견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도 온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옷을 빨고 깨끗이 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9장 10절 11절입니다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외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만나러 갈 때 또 우드 어르신을 뵈러 갈 때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갑니다 채소도 안아가지고 눈곱이 끼고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가 소중한 분을 뵈러 가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청바지고 막 암홀 입고 당겨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가장 옷을 단정하게 입고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주일날이면 가장 멋을 냅니다 온갖 지장하라고 아름다운 손을 얻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잘 비해 일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스스로 자신을 잘 단정하게 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는 정말 기도하고 아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20장씩 짜리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외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먼저 죄 앞에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명령하시기를 언약계를 앞세우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소 3장 6절입니다 요소가 또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신들을 다 성결하게 한 다음 그 다음 요당하고 나아갔는데 요당을 건너갈 때 언약계를 맨 제장들이 맨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계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식계명과 만나항아리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을 인도한 성막 그 생명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계에 있었습니다 추리기 40장 38절은 설명합니다 낮에는 야외 구름기 등의 성막이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지라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계가 이 성막 안에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 성막에 구름이 딱 떠서 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머물러 있고 구름이 앞서가면 터들이 따라갔습니다 민숙이 9장 15절 17절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의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수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곧 그들이 야외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외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무엇을 통하여 이루신 야외 명령을 따라 야외의 직임을 지켰다라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하여 받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먼저 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귀에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본의 열정에 앞서서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앞서워 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바울 16장 6절로 7절은 설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사도바울은 2차서의 성교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거기서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가려고 하면 자꾸 막으시는 것입니다 또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래서 들어와서 그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다니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마게다니아로 건너갑니다 사도바울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내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온 유럽을 복음한 것이 사도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언제나 주인 뜻이 어딘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형통의 범은 말씀에 순정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고 있도록 살아가면 늘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 때문에 그럴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여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지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됩니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되지 말고 믿습니다 아멘아가 전제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해서 나갈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조롬 갈라서 그 홍해 사이를 육조롬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저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40년 후에 가난 입구에 왔을 때는 그렇게 홍해를 가른 다음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모습을 봐야 믿을 때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 3장 8장 보니까 너는 언약결을 맨 세상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무조건 되고 복결을 맺고 물 안에 들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물이 자긴 것까지 들어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강행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복결을 맨 세상들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갔는데 계속 물은 흐릅니다 들어가서 발목지물이 잠겨야 되니까 그때서야 물이 섰습니다 멈췄습니다 요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장들은 언약결을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항상 차고 넘쳤습니다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살아다니 갔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류가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저들이 믿음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춘 것입니다 물이 멈췄을 때 그 물이 멈춘 그곳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육처럼 건너갔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야외 원약결을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콕에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맞을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 할렐루야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행함입니다 믿음은 생각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까? 문제와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까? 절망의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발을 뒤져야 요단강이 갈라지지 바라보고 있는 한은 절대 요단강이 안 갈라집니다 어저께도 청원 가신 우리 장원님 한 분 장원실장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우리는 언제고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식할 때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건너가야 될 강이고 그 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 우리에게 가난 같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선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감되고 자리에 걷고 있는 모든 절망의 모습 과거의 상처, 염려, 근심, 걱정의 이 모습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과거의 나의 모습이 죽어야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사라지의 수의로운 명언이 내 앞에 놓인 절망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믿음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부정인 생각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수의병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가능한 저지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그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할 때 많은 고비를 만납니다 때때로 거의 파산지경이 이르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에 차기도 합니다 그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절망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더 좋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과자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문제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오랫동안 몸이 아파 병들에 눕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외치기 바랍니다 절망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염려구조 걱정의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요단강은 오늘 과감하게 가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임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갈라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요단강을 다 갈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짜고 전진하며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대학교 후배가 된 현승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만 38살입니다 38살 그런데요 재산이 3천억대가 됩니다 조금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100억 이상을 벌써 기부했고요 디쉐어라고 하는 영어 교육사업을 창업한 후에 엄청나게 성공해서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제2차, 26차 세계우승절대회에서 성례권용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을 때 용돈에서부터 11조하고 선교훈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과정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이 친구가 그냥 탐탄대로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많은 조동강이 있었습니다 대학실에 떨어져서 재수를 했고 대학 졸업 학원을 한 다음에 스타 강사가 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 학원에 지원했는데 학원마다 받아주지 않아서 강사 면접에서 18분을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내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제 학원 강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유학 비만을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과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아이를 가르칠 수 없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이들을 주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을 과외를 할 때 두 시간 과외를 하는데 한 시간은 가르치고 한 시간은 시험을 봤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인데 이 친구는 두 시간씩 앉아서 있을 필요 없이 한 시간은 온라인으로 하고 나머지 한 시간만 선생님이 가서 그 공부한 것을 봐주면 어떻겠나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 학원에 가서 듣지 누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냐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이런 사업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코로나 전이니까요 벌써 앞서간 것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벌써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주셔서 146명의 강사를 들고 연매철 556억을 이루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안에서 코로나가 오니까 다들 온라인으로 지금 따라오는데 이 친구는 벌써 거기다 훨씬 몇 년 앞서가지고 벌써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하위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네들이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60명 중에 60등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수능에서 영어 6등급이라고 하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네인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한국에서 엄청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그걸 앞에서 혼잣말 하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를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하위권이고 영어도 6등급이고 대학도 떨어지고 그 앞에 놓인 여당강이 깊고 깊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여당강을 갈랐습니다 사업 확장과 동시에 한협 나라를 확장하는데 수강생이 늘어날 때마다 온라인 수업 수강이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수강생의 10%에 해당되는 숫자를 아동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 당한 아동을 도와주는 아동 결혼을 하는데 벌써 2천 명이 넘는 아동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대단하죠 2천 명은 아동을 도와주고 있고 본인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에 학교를 세워주겠다 100개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드림빌더 프로젝트에서 현재 캄보디아 가나에 학교를 이미 세웠고 또 3호, 4호 학교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2천 명 아이를 돌봐주고 있고 학교도 벌써 두 개나 짓고 또 학교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고 다 만졌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좋은 학력도 아니었고 애초에 배경 같은 것도 없었고 애초에 부여한 가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는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순종과 믿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올인교회 열심히 나고 있는데 신앙의 내용을 보면 완전한 100% 순복음입니다 이 현승훈 의장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창조하는 CEO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움츠리고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슴을 펴고 2023년도에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에서도 요단강을 모두 다 갈라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한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